네 초심자 여러분 세션맨을 지향하는 초심자 여러분 2탄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 껴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심자부터 세션까지 무덤 아니 무덤에서 시작하면 안되지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아 요람에서 아 그리고 무덤으로 도착하면 안되잖아 요람에서 요람에서 세션까지 네 갑자기 세션이 음악계의 무덤이 되었어요 네 초심자에서 세션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네 과연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시작은 험씽씽으로 해보자 바로 이런 시리즈였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무 고민 없이 가장 많은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픽업의 구성으로 험씽씽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초심자 여러분들 중에 확고한 자기의 그런 사운드의 어떤 선호도나 기준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험씽씽을 선택하시니 가장 좋고 그리고 확고한 기준이 있으신 분들도 초심자 때 확고한 기준이라는 것은 조금만 이제 기능을 습득하기 시작하면 또 확확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험험을 사셔서 자기의 성향에 충실하게 그 기타를 선택하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한 번 더 범용성에 대해서 고민을 꼭 해보시길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치다보면은 아 야 그때는 몰랐는데 클린턴이 이렇게 필요한 건지 몰랐네 왜냐하면 맨날 락 편곡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싱싱싱 사가지고 막 블루스 치고 하시다가도 야 하이게인이 이렇게 필요할지 몰랐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런 어떤 그 계획에 있어서 항상 지금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변수에 대해서 고려를 꼭 하시면은 가장 적응하기 좋은 건 사실 이쪽이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가성비의 거의 대표 브랜드 중에 하나였다가 지금은 이제 약간 조금 살짝 좀 아쉬워진 브랜드 스쿼이어의 컨템포러리 시리즈를 두 개를 연속으로 다뤄봤는데 콜트 G280은 지금 가격대가 할인 적용된 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진짜 완전히 지금 이게 1대1 매치로 일기토예요 거의 일기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딱 세팅입니다 63만원 50만 9천원 그렇죠 지난 시간에 69만 9천원 55만 9천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같은 체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스쿼이어도 약간 가격대가 올라오면서 가슴이 다소 떨어졌잖아요 사실 콜트도 가성비가 미친데는 저가 때 있죠 30만원 이 원저리가 진짜 장난 아닌데 이 콜트 G280 같은 경우 50만원이 넘어가는 이 가격대는 약간 야 이거 조금 비싼 거 아니야 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둘 다 핸디캡도 비슷합니다 핸디캡도 비슷해요 자 우리가 콜트 G시리즈를 한번 살펴볼게요 G시리즈가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G 중에 이게 최고 사양입니다 G280 D의 디럭스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스테디셀러 중에 스테디셀러 G250이 있고요 G250 DX가 있고 G200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G 커스텀이 있어요 G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상당히 꽤 비싸게 나가는 그런 기타고요 아예 E60 엘더 이런 특수 스펙들도 있어요 E20도 있고요 그리고 G100 헌버커도 있고요 G110도 있고요 이렇게 G의 다양한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최상위 모델 G280 디럭스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스펙을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98cm 전장에 43mm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핏카드가 없고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는 색상이 색상이 드러나게 여기가 핏카드가 없기 때문에 43mm 두께 그대로 갖고 있고요 78mm 12플레 뒷둘레 가지고 있습니다 오 두툼해요 네 그리고 탑에 플레인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는데다가 색상까지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아주 화려한 문양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엘더바디의 캐나디안 하드메이플 넥에다가 메이플 지판을 올렸습니다 아주 빤딱빤딱하게 피니쉬 처리를 해서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머신에 대한 콜트 스태거들 왁킹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튜닝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게 좀 더 세션맨 같은데요 그렇죠 확실히 그런 고사양들을 넣은 흔적들이 보입니다 프렛은 22프렛의 미디엄 전보 프렛이고요 스케일 규리인 648mm 스탠다드 스케일 그리고 픽업이 콜트의 자체제작 픽업인 보이스드톤 헌버커 싱글 싱글 픽업 세트입니다 네 이 미드라고 넥은 VTS-63 브릿지는 VTH-59 이렇게 되어 있네요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파이브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콜트 CFA-3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고사양이라는게 눈에 딱 들어와요 이런 디테일들 있잖아 이런 만듦새들 이런 컨투어 처리라든가 이런 색감, 마감, 광 이런 것들 아주 안그래도 기타 잘 만드는 브랜드 콜트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나는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볼까요? 무게 먼저 달아 볼까요? 무게가 아주 적당한 느낌인데요 58? 58, 43 선생님은 이기냐 지냐 이번에는 좀 낮게 가셨습니다 58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 무게에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오 오늘 웬일이야? 오늘 야 사전 3승 거의 요새 몇 달 만인지 모르겠네요 3.54kg요 전체적으로 오늘 무게들이 다소 생각보다는 좀 있는 편이었어요 3.56kg 이정도 오늘 아침에 이제 TV를 봤는데 그 부럽더만요 뭐가요? 오타니 쇼헤이 야구선수요? 뭐 야구선수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야구선수잖아요 3일 연속 홈런을 치고 오늘 7회 원아웃까지 볼렛 하나만 주고 무실점 그러니까 노런으로 야구괴물 159kg인가 16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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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죠 그거를 던져요 그리고 키도 190kg 넘고 거기도 하면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어요 진짜 정말 나올 수 없는 시대의 사기 캐릭터죠 네 그러니까 그 10승 10험런이 뭐 20년대 때 30년대 때 베이브루스가 한 거 이외에는 없었답니다 그렇군요 미국 종주국에서도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야구괴물 부럽도 많이 하고 그렇죠 대단하죠 오타니 오타니 쇼에 그 청춘 스포츠 만화의 주인공으로 써도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까일 만큼의 먼치킨이죠 야 거기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는 요새 야구장에서 치킨 날아다니고 이러고 있는 예 우리도 옛날 최동원 선수나 최동원 선수 이런 분들도 스무 살 때 무슨 7업 야구 이런 거 하지 말고 미국으로 보냈어야 돼 뭐 근데 그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시리즈 4승 이라는 말도 안 되는 또 금자탑이 있잖아요 4승에 승리 타점도 있잖아요 최동원 선수 2루탈 2개 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오타니 쇼의 튜토리얼을 그때 먼저 좀 하지 않았나 튜토리얼을 미리 한 승리하는데 아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야구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 이번 시즌에 야구 보실 생각입니까? 엘지 팬인데 서브가 한화고요 서브 한화네 그렇죠 서드가 롯데인데 진짜 힘든 1, 2, 3이다 어떻게 힘을 좋아하는 팀이 엘지 한화 롯데라니 이게 뭐 수행하세요 선생님 정신 수령 같은 거 하시면 미칠 거 같아요 아주 미치는 거 같아요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 또 이렇게 그런 재미난 이슈들이 많은 프로야구가 새길 바라면서 네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관람객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미세먼지 때문에 경기 최초 최초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경기 최초 취소 별걸 다하네 진짜 네 마스크 잘 끼고 건강하게 응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니 이거가 이긴 거 같아요 스쿼이어를 지금 이렇게 해상도가 조금 오우 이 한방으로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잘맞은데 마살안한테도 마살안한테도 이게 아까 스카야는 조금 안길 드려졌는데 언 루시 됐었는데 이건 길이 잘 들었네요 잘 만든다 전체적으로 해상도 하이 때역의 사운드가 조금 더 잘 정리가 된 느낌이네요 펜더에다가 TS9로 밟고 싱글서프터 험까지 가보겠습니다 초심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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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샬 게인 마샬 게인 마샬 게인 사운드 좋네요 마샬 게인 디테일이 엄청 잘 살아있는 느낌인데요 저거 존소 치는 것 같네 저 정말 그 위에 하이테역의 배음이 상당히 디테일이 좋습니다 마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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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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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 여러분 콜트 G280 기록스와 무호 오디오의 G200을 같이 사신 걸 권합니다 초심자 스타터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아서 순서를 잘 잡아서 더 좋은 인상을 남긴 G280 한글자막 by 한효정 디럭스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처럼 싼값에 싼값에 맛보는 세션 기타 체험 파트 네 엄청 좋은데 초심자에서 세션까지 묘람에서 무덤까지 근데 그 레코딩 현장 가보면 그 무덤이란 말이 그렇게 안 어울리는 말도 아니죠? 그렇지 뭐 좋은 분인지 모르겠다 네 점수 9.0 8.0 아주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역시 가성비는 콜트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콜트가 저희가 뭐 이제 다른 브랜드랑 아무래도 밸런스런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뭔가 약간 너무 왜 콜트만 좀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고 이런 와중에 어떻게든 저희가 그 깔거리를 좀 찾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이 가격이 이 퀄리티면은 욕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사운드가 나와요 진짜 대단한 브랜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잘 만들어요 네 콜트 G280 디럭스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기타들 초심자 기타들 모아 모아서 초심자 스타트업에 계속 저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은 눈높이를 네 이렇게 바꿔서 여러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리뷰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기타들 재밌는 기타들 모아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타타임즈 더블타임즈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더쿠드로 가는 바 이펙터 타임즈 안녕하세요 이펙터타임즈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 평, 베스트 한 줄 평, 시청자 한 줄 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짐정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것 같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Let's get star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